동해시가 러시아 대게마을 정상화를 위해 식당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. 동해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와 상차림 시연을 거쳐 다음 달 5일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은 종업원들의 임금 체불로 말썽을 빚은 식당 위탁 사업자가 영업을 포기해 이달 초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